양띵 네 안녕하세요 della J-Mings 구독자 여러분 저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P-LGAME 2 그리고 T, LH 2 에서도 열심히 맹활약 중입니다 음 사실 오늘 정말로 초 처음 생방송 라디오였는데 신디님이 너무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이게 뭐 1위라고 생각도 안 되요 너무 재미있게 한 시간 경 생방송 진행하는 거 같아서 이게 진짜 명품 디제이의 힘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하면 되나요? 일어날까지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1번 1큐트. 1번 1큐트가. 2번 1큐트. 아 뭐야? 편하고. 안녕. 지금 3번만의 현타가 와가지고. 응. 나라. 화이팅. 너. 하지마.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나 삐졌어. 갑니다. 다 왔어. 다 왔어. 이건 약간 귀여움 섹시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갈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무우지 구독자 여러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한참 방영되고 있는 태계일주 시즌2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덱스였습니다. 쇼핑하지 못 만날 있기 때문입니다. произво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